안녕하세요 오늘은 홍합탕을 뿌려봤습니다 맛있겠죠? 국물이 확 간단하게 홍합탕에 소주 채소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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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합이 진짜 반신반의해서 샀는데 못사는 것 같아요. 이거 좀 썰어먹고 홍고추 이 술은 병이 이뻐서 샀어요. 개취향은 아니야. 난 이 못마셨어. 너무 술은 안 돼? 아, 신이 이뻐구나. 사람도 많이 마시더라. 와, 이거 진짜 좋다. 풍성한다. 어묵도 어묵 다음에 해먹으려고 사놓고 쓰지는 것 같아. 내일 해먹어야 되겠다. 싫어하지? 음..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